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우월한 시험 직전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학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벼락치기를 다 끝낸 후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건데 벼락치기를 하든 말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시험 전날 이 강의를 듣더라도 무언가 뭐 하나 틀릴 거 하나 맞출 수 있고 다섯 개 틀릴 거 다섯 개 맞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날에도 너희들이 딱 들었을 때 남는 게 있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막 돌려서 말을 했는데 수강 대상 시험 전날 들어도 남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날 들어주셔도 되는 강의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 전날 화학을 전날 듣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업 형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날 들어도 너희가 충분히 좀 학습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1-1단원은 암기 파트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은 쌤이 모든 걸 판서를 하면서 그냥 다 쓸 거야. 그럼 너희가 백지 노트 형태로 따라서 쓰면서 뭐 해주시면 돼? 너희만의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단원부터 들어가면 이제 몰이 들어와 몰, 화학식량 몰, 그리고 부피, 화학 반응식 그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계산 자체를 산수를 내가 너희랑 같이 해주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내신 시험이 수능이랑 연계가 되지요.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 난이도가 하, 중, 상 쫙 들어갈 때 보통 이제 고2들은, N수생이 아닌 이상 고2들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 와이씨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풀어보니까 되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도 잘 모르고 어려운 문제가 못 뜨면 얘를 어떻게 이제 뭘 주의해서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다음은 뭐뭐뭐뭐뭐뭐한 자료이다 해서 자료 제시를 했는데 이 자료에서 무엇을 뽑아서 너희들이 조건 1, 조건 2, 조건 3에서 이 조건들을 써야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계산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내신에 항상 꼭 나오는 그런 수능 평가원 문제들이 있죠. 그걸 쌤이 난이도 하부터 창, 창, 창 올려가면서 여기서 뭐 찾아야 될까? 자, 5초 준다. 5, 4, 3, 2, 1. 그렇지 이거지.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솔직히 비문학 지문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국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문해력 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되게 되게 쌤이 신경 써서 수업 준비를 해뒀으니까 한 번 아 그래 내가 이걸 뽑아낼 수 있네?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쌤이랑 그냥 자료 해석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뭐 수업을 이제 전날 들어주시는 것도 다 가능하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뭐 질량, 기체 나오면 아 밀도니까 분자량 뽑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는지 잘 모른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싶다.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야 제시 딱 띄우고 이거지. 띄우고 이거지라고 하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준비한 모든 강의를 다 듣더라도 3시간 안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 한 번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잘 내신 대비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요. 수업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화학 그리고 탄소화물의 유용성 암기 파트 판서겠죠. 자 2번 몰과 질량, 몰과 기체 그리고 화학 반응식 몰롱도는 계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 중, 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쌤이 커리큘럼은 좀 짰고요. 당연히 교재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돼. 너희의 뇌, 눈, 그리고 뭐 종이팬만 있으면 선생님 강의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